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주요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10%에서 지난 5월엔 0.6%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해 3월 11%대였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대로 낮아졌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업 같은 생산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제품의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보통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요. 따라서 최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향후 소비자 물가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보통 경기가 둔화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가도 잡고 경제도 살리기 위한 길은 수요 그러니까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골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소식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일본 소식인데 엔저가 역대급이에요. 네. 역대급입니다. 우리 돈에 대한 앤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앤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불확실하거나 이럴 때는 앤화를 사모으는 수요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앤화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앤화의 가치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앤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현재는 100엔을 사려면 우리 돈으로 약 900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한때는 장중 800원대를 살짝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초만 해도 1000원대를 넘나들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 만에 100원 정도가 떨어진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 돈 가치가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일본 앤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격차가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송경제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일본 여행이 요즘 붐인 것 같아요.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물가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한층 싼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앤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이 저렴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앤화가 800원대를 터치한 건 거의 8년 만이고요. 엔저와 엔데믹으로 인한 여행 수요가 만나면서 일본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일본으로 많이 가는 게 여행객만 그런 게 아니라 돈도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일본 증시나 자본시장 요즘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역대급인데 은행의 앤화 예금 잔액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사는 건수도 7천여 건 8천여 건 한 달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앤화가 쌀 때 사뒀다가 비쌀 때 파는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 바이제팬 현상이라고 불리는데 앤화는 언젠간 다시 올라갈 거다. 정상가격으로 복귀할 거다. 그러니까 쌀 때 사두면 나중에 팔아서 차익을 노리면 된다. 이 논리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앤저 현상은 어찌 보면 시장 원리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이 의도한 면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롯한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려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0%대부터 지금 5%대까지 올렸고요. 우리도 3.5%까지 올린 다음에 지금 힘겹게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었던 일본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고요.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수준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통화당국의 입장이 이렇게 계속 이런 현상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꼭 당장 물가 잡아야지 지금 금리 낮게 유지하는 거는 법을 낀다. 위험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을 텐데 사실 일본의 통화정책은 과거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일본이 1990년대 이후에 장기 침체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력이 서서히 감소하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냈는데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도 통화당국도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라앉은 일본의 물가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걱정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향해 돌아오는 자금을 쳐내고 싶지 않은 거고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 그리고 증시가 살아나는 상황 이 불씨를 꺼트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돈을 푸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자본들이 일본 산업에 선투자되기만은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2%대로 잡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제. 이번에 일본이 어느 정도 2%대를 넘어설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일본 쪽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금리를 올려서 냉각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일본이 물가 상승률 2%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한다는 건데 이런 시그널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 제품들과는 해외 시장에서 안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수출 주력 품목 100가지 가운데 50가지 이상이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거든요. 에너가 약세를 볼수록 우리 수출액이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물건이 해외에서 싸지면 경쟁하는 우리 업체들은 반갑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 경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측에서는 근거로 지금 수출 감소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 수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이 엔저 현상을 좀 좋게 보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경제 현상이라는 게 다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환율이 급등했던 위기 때를 돌이켜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IMF 당시에는 달러 원 환율이 2천 원대로 두 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품은 거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달러를 바꿔서 해외에서 물건 사오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입 과일 가격이 뛰고 전체적인 생활 물가가 치솟으니까 일본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게다가 일본 기업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해도 몇몇 대기업들이 수출로 수혜를 보는 거지 사실 일본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아주 작거든요. 일본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괜히 원자재 사오는데 부담만 커지고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물건은 더 안 팔릴 수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의견들이 많아지면 결국 일본의 통화 당국도 조금 입장을 바꿀 여지도 있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티느냐인데 지금 엔저 현상이 엔화 자체의 원인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화폐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엔화값이 싸진 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일본은행이 버티다가 올해 말에 통화 정책 방향을 틀면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하반기 우리 경제 회복 가능성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다소 외국인 투자자들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긴 합니다. 앞으로 결국 한국 중국 일본이 하반기에 어떻게 경제를 꾸려나가느냐 해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환율은 요동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경제학계에서도 환율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돗자리 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기 환율을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거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업적인 면에서 예전처럼 엔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미 공장들은 대부분 생산비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 상태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을 모두 멈춰 세우면서 화력의존도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엔화가치가 싸지면 석탄, 석유 수입하다가 어차피 이득난 거 다 까먹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최선성이 안 맞는다. 이번 엔저 현상이 일본 장기 불황 탈출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많이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부산 엑스포 유치전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프랑스 파리에서 이번 주에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권 인사들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건데 지금 부산을 포함해서 사우디의 리아드, 이탈리아, 로마 3파전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엑스포가 세계 박람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치전이 뜨거운지 몰랐어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꼽히는데 우리가 엑스포라고 하면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익숙한데 저도 이것 때문에요. 분명 엑스포 했는데 또 왜 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인데 인정박람회는 그 나라에서 특정한 주제로 엑스포 건물까지 다 지어놓고 하면 그래, 이거는 엑스포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고 등록박람회는 주제 제한도 없고요. 5년에 한 번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도 훨씬 크고요.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면 참가국들이 와서 자기네들 국가관들을 다 짓기 때문에 경제 유발 효과도 크고요. 비용도 낮습니다. 앞서 대전과 여수 엑스포는 모두 인정박람회였고요. 우리는 처음으로 등록박람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증한다, 인증한다, 이런 박람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엑스포 유치하면 경제옥과 뭔가 이전의 여수 엑스포나 대전 엑스포와 달리 굉장히 경제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네, 가정에 기반을 둔 추산입니다만 6개월 동안 열리거든요. 길게 열리고 지금 추산으로는 5천만 명이 방문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니까 한 6개월 동안은 2배가 돼서 인구가 2배가 돼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생산 유발 효과까지 더해서 6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고용 효과도 한 50만 명에 달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이런 용역 부탁받을 때가 있거든요. 지자체 축제 성과를 측정해달라 그러면서 쓱 얘기하세요. 박사님 아시죠? 하거든요. 이런 거 좀 부풀려지는 거 아닙니까? 추산이 좀 가정을 많이 하긴 하죠. 그렇긴 한데요. 과거에 또 엑스포 중에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경우에는 중국 전체 GDP 국내 총생산 상승률을 2%포인트 올렸다는 평가도 있고 그 당시에 방문객만 7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5년 밀라노 엑스포도 고용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진짜 관람객 5천만 명 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였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었고요. 진짜 경제로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치 가능성을 보면 앞서 3파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우디 리아드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부산과 로마가 추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11월에 최종 개최지가 결정이 됐는데 179개국이 투표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후발주자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좀 유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뭔가요? 일단 투표가 무기명 투표라는 겁니다. 무기명이 왜 유리하죠?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일단 모르죠. 따라서 사실 1년 전부터 사우디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유치 작업에 공을 들여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꼭 찍겠다고 약속해도 투자 약속 같은 거는 사우디로부터 받고 실제 부산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유치를 확정짓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 하나 나왔다고요? 네. 2015년 당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면서 7% 지분을 가진 주주로 올라섰거든요.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권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제1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자산규모도 삼성물산이 더 큰데 헐값에 인수된 거 아니냐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라면서 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러한 어떤 인위적인 합병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이 됐던 뭐든 하여튼 이런 합병으로 이익을 본 건 특정인인데 왜 손해배상을 정부가 하죠? 일단 이 합병 과정을 다시 보면요.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었거든요. 한 11% 넘게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박을 넣어서 국민연금이 이 불리한 합병에 찬성하도록 억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당하게 끼어들어서 손해를 입히게 했으니까 정부가 배상하라 이거고요. 일단 요구금액 1조 원의 한 7% 정도만 인용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잘 막은 거냐 선방한 거냐 했을 때는 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엑 같은 해지펀드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배상액을 아예 높게 불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겠죠. 이자 비용까지 국민 혈세가 1천억 넘게 들어간다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꼼짝없이 1,300억 원을 내야 하는 겁니까? 일단 물복 전차가 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 인수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또 해지펀드가 있죠. 좋은 스타에 대한 중재 판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도 약 3천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했던 상황인데 법무부에서는 이거를 아예 0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번 엘리엑 사건도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총 우리가 걸린 게 한 10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한 5건 정도 결론이 났고 아직 결론이 안 난 게 한 5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이 국제 중재 사건들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 판정에 줄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최근 정부에서 라면값부터 우유값까지 정부가 뭔가 관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라면값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 논쟁이 붙었는데 국제 밀가격이 다시 떨어져고 있는데 그러면 라면값은 다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밀가격은 떨어졌지만 밀가루는 그대로다. 라면에 그건 밀가루만 들어가냐. 이렇게 업계 측 반론이 나왔고요. 아니 올릴 때는 초스피드로 올리더니 국제 밀가격 올라서 올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국제 가격 떨어지면 이것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리라고 하면 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거는 논리가 안 맞는다라는 소비자 측의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면값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유값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원래 통계청이 우유 생산원가를 집계해서 발표를 하면 이맘때쯤에 낙농진흥회를 포함해서 업계와 생산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원유 기준 가격을 정하거든요. 이번에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는 1리터 우유가 한 3천 원 시대가 올 거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일부 품목은 3천 원이 소매가가 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농식품부는 자료를 내면서 국산 원유 가격이 물가 전체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이미 수입품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흰 우유 수요도 줄고 있는데 식품업계 너무 정부가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경제 뉴스도 한번 미리 살펴보시죠. 주식 관련한 소식 먼저 들고 오셨네요. 우리가 기업 공개 IPO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로 좀 돌아가 보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IPO만 하면 첫날부터 가격이 굉장히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더라. 따상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게 구조가 공모주 청약이 실패 없는 투자라고 인식이 되기도 하면서 몰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원래 상장 첫날 거래할 때 공모가보다 최대 2배로 시초가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첫날 거래를 통해서 상한가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시첸말로 따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60%까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 제한폭이 30% 정도니까 공모가가 1만 원이라고 하면 2만 6천 원까지 최대한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부터 이 제한이 오히려 완화가 되면서 공모가의 400%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거 너무 투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이 있는데 이 공모가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핵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균형가격으로 돌아오더라. 초기에 너무 이걸 조여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판단이었다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시첸말로 따따불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 제한법 완화가 사실 공모주가 이번에 최근에 그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주식 시장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두고 많은 전망들이 기대감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9일에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또 예정돼 있죠. 가장 뜨거운 관심이 아마 통화 스와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한국과 일본이 셔틀 외교 복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29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일본 도쿄로 향합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는 환율이 좀 불안정해질 때 대비해서 상대구 화폐를 좀 일정 비율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외화 마이너스 통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 모두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막 불안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될 거라는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별도로 논의도 하고 있었다는데 이번 논의는 사실은 경제적 직접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가까워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저는 이 소식이 흥미로워요. 젊어지는 것 같아서. 28일부터 만아이제도 시행된다고요. 올해 초부터 예고가 좀 되었던 건데 사실 앞자리가 바뀌지 않는 저로서는 큰 감흥은 없습니다만 우리도 만아이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려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아니면 주류나 담배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체감효과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우세한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교류를 한다거나 했을 때 물론 그분들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제 표준을 조금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든 통일되면 좀 편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골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트루키에네요. 2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고요. 네. 트루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게 인플레가 15% 되었던 2021년 3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입니다. 4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혼자 금리를 내려왔던 트루키의가 그러니까요. 드디어 경제학 이론과 맞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선회한 건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발표가 나기 전까지 아마 최소한 12%에서 30%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추정치를 내놨었거든요. 어제 트루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 현행 8.5%에서 15%로 무려 한 번에 6.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참 지금 말씀 주신 그 금리가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입니다. 그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죠. 이자를 받는 거를 좀 죄악으로 여기는 이슬람 교리를 좀 내세운 것도 있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보수 성향이 강해가지고 종교를 좀 정치에 녹이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야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생산도 늘리고 그럼 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내려갈 거다. 이런 논리였어요. 뭐 나름 논리구조는 있네요. 묘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높아진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흡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내렸고 반대로 가는 통화 정책 때문에 트리키의 물가는 지난해 10월에 최고였는데 8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바른만은 했었어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나랑 반대로 가자는 거야 하면서 2년도 안 돼서 3명의 총재들을 좀 해고를 했었죠. 심지어 그 재무장관에는 자신의 사위를 앉히면서 대선 직전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에르도안의 예스맨으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년 넘게 어떻게 보면 고집을 세운 건데 통화 정책 기조를 갑자기 바꾼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완전히 바꾼 건 아니에요. 최근에도 금리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래도록 유재훈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지난 5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재선이 된 거고 그 당시에 1차 투표에서 야당 후보가 의회를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때 자기 자신과 당에 대한 지지가 좀 좁혀졌다. 위협감을 좀 느낀 거죠. 그게 조금 한 발 물러나게 된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상대 야당 후보가 저금리 기조를 되돌리겠다. 지금의 경제 정책을 정상화하겠다. 당시 에르도안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다시 다 돌려놓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바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 후에 새 정부를 짤 때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자신과 경제적인 견해가 정반대인 인물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재무장관은 메흐메트 심세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지낸 사람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 메릴린치 출신 경제 전문가인데 당시에도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견해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결국에 해임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중앙은행 신임 총재는 하피즈가의 에르칸이라는 여성을 임명했는데 당시에 이 트리키의 최초의 여성 총재이자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는 나라는 24개 국가에도 못 미친다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람은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드 박사 그리고 골드만삭스 거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ceo까지 오른 인물인데 지금 제가 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제의 원리 정통파죠. 정통파 시장 원리에 충실할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인플레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신임 경제팀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쨌든 일단 잡고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와 견해가 다른 두 인물을 데려와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또 시장하고 에르도안 정부가 좀 어울리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좀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등 돌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하고 다시 뒤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정작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중앙은행이 시장에 전달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능한 빨리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당한 개선이 달성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통화 긴축이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운 숫자를 한 번에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택도 없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에요. 시장 추정치에도 못 미쳤는데 못해도 2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반응이 많고 오히려 근데 이번에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중앙은행이 양껏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는 중앙은행 총재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확 올려버리면 대통령과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 5개월도 안 돼서 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 눈치를 좀 보면서 조심스럽게 좀 가보려는 눈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에 에르도안 권위를 좀 위협한다. 이렇게 보이면 또 해고니까. 자기도 해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언제까지 자기들의 경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눈치만 보기 어려 보이는 게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트리켓 통화의 약세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돈 많이 썼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트리켓 국민들이 보유 자산을 자기 화폐가 아닌 리라가 아닌 달러로 계속 바꾸고 그런 어두운 시장에서도 계속 바꿔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 이후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이 있어서 오히려 어제 리라화를 보면 달러 대비 3% 이상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레인부츠 하면 떠오르는 인기 브랜드인 헌터. 이 헌터라는 회사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헌터부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국 회사고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웰링턴 부츠라고 해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이르시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검정색 고무 장화에다가 그거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면 상단에 헌터라는 로고가 박혀있어 있어가지고 조금 돈을 더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긴 장화 짧은 장화 그리고 밝은 컬러도 다양하게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20만 원대 전후반에 판매가 되는데 없어서 못 파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왕실에서부터 팝스타 시골에서 도시에서 이 영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시골에는 싼 거 많은데 거기에 로고만 딱 붙이면 바로 헌터인데 이 부츠가 다이애나비가 신어서 더 유명세를 탔죠. 그만큼 역사도 오래됐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흥미롭고 재밌어서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하는데 185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North British Lover Company라는 이름의 고무제품 제조업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 170년 가까이 기업이죠. 처음에는 농부 노동자를 위해서 고무장화를 만드는 곳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흙이 많은 환경에서 전쟁을 벌여야 했던 영국군들을 위해서 200만 켤레의 부츠를 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군에게 부츠를 공급했는데 군인들에게 이 고무장화가 얼마나 혁신적인 제품이었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만든 참호 있죠. 거기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때는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 가죽 부츠였어요. 그게 전투화였거든요. 그런데 우기에는 그 참호 안이 물반 진흙반으로 가득 차죠.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녹으니까 슬러시처럼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이 많았고 그런 곳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 발에 괴사가 온다든지 감각 이상 같은 질환에 시달렸었어요. 그런데 이때 방수가 되는 고무장화가 등장을 하면서 군인들의 발을 지켜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모두 끝난 뒤에는 농부들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까지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 단조로운 디자인에 붙이기 때문에 장식이 안 달려있으니까 사격, 사냥, 승마 같은 어떤 귀족들이 취미를 즐길 때도 두루 이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족과 왕실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최근에는 영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회사입니다. 지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역사도 깊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판매량도 전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왜 파산하는 겁니까? 일단은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 같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제품이 잘 안 팔렸습니다. 헌터부츠는 고무장화지만 안에 이렇게 두꺼운 털 양말을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겨울에도 신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야 잘 팔리고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와야 또 잘 팔리겠죠. 그런데 2020년부터 전 세계 지역을 막론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는 너무 뜨거운 고온 현상이 지속됐고 비도 안 왔고 또 심지어 겨울 따뜻했죠. 앞서 미국에서 전 세계 판매량 1위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고온으로 가뭄이 되고 또 미국도 작년 겨울에 예년부터 좀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북미 시장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게 좀 큰 영향을 줬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규제 때문에 매장 많이 폐쇄됐었죠. 그리고 또 이벤트들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수익률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 브렉시트로 인한 공급망 문제에도 좀 영향을 줬습니다. 한간에는 2008년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후에 품질에 대한 불만이 좀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팬데믹 셧다운으로 장기간 공장이 폐쇄가 됐었잖아요. 그게 또 제품 공급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또 영국 언론에서는 장기간 이렇게 중국 공장이 폐쇄된 게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도 있었어요. 헌터부츠가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고요.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89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헌터부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 장화를 살 수가 없는 거냐 하실 텐데 희망적인 소식은 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미국 기업이 샀어요. 그래서 브랜드 생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경제적인 불황 또는 위기가 오면 뭔가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매각되는 것 같아요. 일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영국의 왕실차라고 하는 랜드로버 재교가 인도로 판매된 적이 있는데 매각된 적이 있는데 결국 헌터 부츠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영국에서 비슷한 기업, 비슷하게 파산하는 기업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영국 기업 지금 파산이 팬데믹 때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기업 파산 부도 건수를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해서 통계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로 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이런 영국 기업 잘 인수하면 영국의 근로자들, 일자리도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도 좀 활로가 모색될 수 있는 그런 거 있나 다음에도 좀 찾아봐 주세요. 네. 아침에 송경제에서도 우리 박세훈 작가가 잠시 전해줬는데요. 영국이 금리를 너무 올려서 문제가 있나요? 네. 이 기업들이 이렇게 부실을 겪고 파산 부도가 나는 게 금리 때문에도 있습니다.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려서 5%가 됐거든요. 이 팬데믹 이후에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이번에 13차례 이렇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건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그렇게 투자 생산을 위해서는 좀 한계를 주는 요인이죠. 그렇죠. 금리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이자만 올라가고 투자하기 힘들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은 에너지 요금도 굉장히 폭등을 해서 비용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영국 인플레이션이 3월에 10% 넘어섰다가 현재 5월 기준으로 8.7%거든요. 옆동네 유로존 평균이 6.1%여서 이거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보다도 높고요. 그럼 영국이 이렇게 다른 인근 국가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높은 원인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은 일단은 식품 물가도 많이 올라서 경제가 좋아지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에너지 요금이 가장 타격이 큰 거예요. 영국은 사실 북해 유전이 있기는 한데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낮지만 아무래도 다른 대체제를 찾으려는 나라들 때문에 경쟁이 올라가서 에너지 요금이 인플레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한때는 에너지 공급 업체들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한테 너희들 지금 파산할 것 같고 불안한데 우리 에너지 공급 안 할 거야. 너는 돈 못 들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펍으로 불리는 술집이라든지 전기를 많이 쓰는 미용실 같은 영세상인들이 폐업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요? 너 곧 망할 것 같으니까 나 전기 먼저 끊을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고통의 규모가 점차 큰 기업들로 확산이 되면서 대기업들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쌀 같은 존재죠. 파스타면을 둘러싸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뭔 소리입니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럽 내 식품 물가 상승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파스타 소비를 많이 하는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가격이 1kg 가격이 1년 새 14%에서 17%가 올랐습니다. 앞서도 잠깐 양극을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밀 가격이 최근에 최고치 대비 40% 이상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스타 가격은 상승세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즉석 쌀밥 가격은 계속 오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이런 담합한 거 아니냐 혹시 그러면서 정부 당국에다가 이거 담합 조사를 좀 해달라. 우리 이거 너무 불만이 많아서 파스타 그냥 사 먹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자 하는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탈리아에서도 가정에서 생활비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생활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파스타 생산 업체들도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나름대로 말은 있어요. 우리도 그냥 적정 가격을 주장하는 거다. 에너지 상승도 있고 물류 비용도 있고 밀 가격이 내렸어도 이거 소비자가 감당하는 가격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 정부는 그렇게 담합 조사 이렇게 듣고 가만히 일단 있는데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좀 시장에 개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펍 레스토랑이 미리 망할 것 같으니까 전기 끊고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유럽 경제 아직까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오늘도 전 세계 여기저기 이모저모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지연의 바라마 멈추어 다오입니다. 우리 가수들이나 우리 한인 교포들 중에서 해외에서 한식당 내지 현지 식당 하시는 분들 많죠. 가수 이지연 씨도 해외에서 요리사로 지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애틀란타에서 100대 요리사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힘내라고 선곡해봤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